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 보금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별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저는 새벽기도에 이렇게 한 장씩이 나오는데 벌써 누가 보금 1장을 자세히 하지 않지만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드린 본문을 가지고 이루어진 사실 다시 말하면 예언의 성취라는 말씀을 가지고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누가가 이게 누가 보금이 사도행전하고 같이 묶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행전하고 누가가 쓴 내용인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우블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 그리고 탄생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기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또 그분이 오시기 전부터 부약시대에 예언되었던 그 내용에 대한 그 어떤 성취된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9년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화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이렇게 원단을 붙잡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화의 뜻, 우리 생각과 마음은 하루라도 많이 교차하게 되어지고 바뀌게 되어지는데 여화의 뜻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보금 그리고 세계보금화, 전도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뜻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이건 절대 불변의 원칙이거든요 믿는 자는 생명을 얻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믿는 자는 천국백생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적인 것 하나님께만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금 앞에 세워지는 그러니까 예틀이 세틀로 바뀌어지는 그러니까 보금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저는 2019년에 응답을 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원약적인 성취와 우리 개인이 보금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사천말씀운동 캠프하고 또 개인 단학방도 하고 있고요 지역 순회 사역도 이렇게 다녀오고 2, 3, 7 나라를 보고만은 태국 RTS 강의도 다녀오고 전도 캠프 다녀오고 또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 성교사님들로서 다 기도하고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위해서는 매일 기도합니다 이렇게 그중에 우리 성교사님들로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올 한 해 잘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새벽 기도도 계속해서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후수 5장 10축제를 보면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전문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나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예틀을 계속해서 바꾸는 예틀이란 말은 신분의 변화도 있지만 체질이 우리의 체질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올 한 해 저는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오직할 수 있는 시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집중을 시켜버립니다 그때는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집중을 하는 게 좋습니다 메시지를 듣는 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집중할 때 스스로 집중해야지 엄마한테 아빠한테 맨 맞으면서 공부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집중을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 2019년 잘 마무리하시고 2020년 또 새로운 인생의 절대 목표 그리스도에게 붙잡힘 받은 삶이 되어지고 또 부활의 권능을 참여하는 그리고 그 힘이 있는 표 때를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는 그런 축복들이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말은 성취된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된 것이 성취됐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 말은 이미 성취되어졌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인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마귀의 일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승리의 삶을 방해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뼈앗기도록 그것을 누리지는 못하라고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이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교 3장 18절에 보면 희생제사 피의 언약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피란 말은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우린 죄값을 치러서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피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재앙이 멈췄잖아요 그것처럼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로 하나님께 대한 형벌을 받으시고 마귀에 대한 승리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히브리스 9장 12절에도 보면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서에 들어가셨느리라 단번에 그래서 원죄를 주저할 것도 없어요 단번에 믿는 순간 끝났습니다 성서에 들어가셨느리라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는 예수님께 할렐루야 하나 하시는데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냥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마귀는 못 들어가게 하죠 아니다 정제하고 고발하고 송사하고 그러나 우리는 의롭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면 됩니다 이게 예언되어 있는 이미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법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적으로도 그렇고 이미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막을 자가 없어요 단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믿어야만 우리가 주신 축복입니다 2사의 7장 14제도 보면 보라 천여가 인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인마리엘에 하리라 다시 말하면 마태봉 1장 21절에 보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1장 23절에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제가 제일 억울한 게 이거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고등학교 때까지 이걸 몰랐어요 인마리엘을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고등학교 인학 때도 새벽에도 1년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누리는 기도 인마리엘을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축복을 몰라서 그리스로는 몰라서 많은 방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릉스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과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언된 성취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분이 오셔서 마태봉 16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시오 선지자 제사장 왕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기름 부은 자잖아요 메시아란 말이 기름 부어서 고약 시대에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는 기름 부으셔서 그를 세웠잖아요 우리 대통령 취임식 할 때처럼 취임식 하는 것처럼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될 때는 기름을 부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였지만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 만한 눈은 길을 여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끝내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왕 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잊지 못하니라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줄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를 묵상할 때마다 그리스를 믿을 때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예언 이미 사실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에 살지는 않았지만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더다 그리고 그분이 4등 1장 9절에 보니까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4등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거를 요한복음 14년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4년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다시 얘기합니다 그날에는 오순절 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오시지만 이 삼일체이신 예수님이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안 헷갈리죠? 정신 파차 체리실가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리라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또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있다고 얘기를 하시려는데 성사님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구원자로 우리 인생에 죄와 사단과 저주와 하나님 떠난 문제와 원죄와 사단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해야 된다는 말을 이번 주에서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여기 보니까 2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가끔 이렇게 길에 가다 보면 2019년 도로의 프랜카드에 목격자를 찾습니다 2019년 12월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며칠이죠? 네? 18일 공 5시 40분에 흰색 차와 무슨 오토바이하고 충돌한 거 본 목격자를 찾습니다 살해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증인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했지만 그중에 누가가 선택을 받았어요 보세요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술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에 그 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두 제자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의 사전에 보면 예수께서 그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요한복음 15장 27절에도 보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리라 저도 우리 예원교회 처음부터 처음부터는 아니지만 20년 전부터 함께 있었거든요 저는 20년 전부터 우리 목사님을 배워왔거든요 잘 알고 있거든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짧은 생활이지만 짧은 생애 짧은 생애 3년 여러분은 여기 지금 10년 20년 있었는데 그렇죠? 목격자잖아요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수십 년 전부터 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과 또 응답을 이제는 지금까지도 응답하셨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이것을 더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자의 전도자의 일기는 좀 그렇죠 전도자의 일지 원약의 여정 기록에 남기고 있습니까? 전도자의 일지 일기 전도자의 삶 옛날에 그런 말 있죠? 증인들의 문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우리가 자꾸 믿어지고 있는데 누리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를 앞으로 더욱 누리다가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만 오는 증거 증거가 문제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복음을 세우신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는 순간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와 귀신의 세력이 떠나나가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 구원을 얻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에 영혼, 정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그 일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 증거를 주시게 돼 있습니다 근본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 문제 해결이고 구원이고 그 그리스를 누렸더니 우리의 영혼, 정신, 육신, 삶의 변화와 치유와 응답의 증거들이 나타나야 돼요 이거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가짜 가짜는 아니지만 잘 못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도행전 얘기하기 전에 베드로호스의 일정심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능력과 강림하신 강림이라는 말은 오심, 친히 나타나심 말심, 육신에서 우리가 함께 오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에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제자들의 위험을 본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큰 축복이라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20년 전부터 봤거든요 뵀는데 똑같으신 것 같아요 톤이나 목소리나 믿음과 신앙과 강림하신 앞에 서시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나는 나중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똑같은 것 같아요 봤어요 제자들은 우리도 봐야 돼요 봐야 된다는 말은 신비중이 아니라 체험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부분에서 우리 인생에 대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안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지고 무능한 우리가 되어지고 정신, 마음, 육신이 혼미했던 사람이 바르게 되어지고 그래서 디모드 후스의 3장에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능력을 갖추기 위함이라고 그러잖아요 4대 26장 10절에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서로 사안과 증인을 사물이 함이리 사안이란 말은 신분꾼이다 내가 바울에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과 네가 나를 본 것과 어떻게 너에게 역사하신 것을 네가 사안으로 다시 말하면 신분꾼으로 증인을 사물이 하고 널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시에 대한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속에서 그리스를 체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 이 부분에 승부수를 둬야 돼요 뜻든 미지근해 둬야 돼요 아니든 믿든 확실하게 그냥 누가 보면 1장 3절에도 보면 그 모든 일의 일을 근원부터 살폈다 하잖아요 처음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살폈다 누가 보면 24장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잖아요 4장 28절에 보면 증인이 되리라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확증한 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이 봐야 되고 이번 주 말씀처럼 그리스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쫓아가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부터 처음부터 과정까지 결론까지 모든 문제 해결하는 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블스 2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 안에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여 우리는 들은 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이 일꾼된 자 우리가 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을 더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여러분 약을 바르면 상처난 것이 아물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이 날마다 발견되어지면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라는 사실이 발견되어지고 우리의 신부가 권세가 누려지면 영혼, 정신, 육신에 있는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원약의 여정, 증인들의 문서, 전도자의 일기 남겨야 될 줄 믿습니다 증거가 따라오게 되어 있고 우리 집에 있는 전증거 말고요 믿음의 증거, 간증, 응답이 그래서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흑암과 성령의 역사와 천사가 동원되어 있고 사도현장 3.6절에 보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걸어라 우리가 전도현장 속에서 앞으로 살아, 지금까지도 말했지만 앞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 이름을 증거할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안 벌어진다 할 때도 그리스이지만 그 그리스 이름이 선포될 때 재앙과 저주와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이런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